음악 1993년 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월급도 오르고 긴 시간 고생한 것을 이제야 모두 받게 되었다는 즐거운 생각을 할 무렵에 대전의 작은 시골병원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박경철 선생님은 인생을 바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서울의 한 경제연구소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는데요. 프랑스에서 유학을 갔다 온 똑똑한 친구가 미래의 트렌드에 대해서 하는 좋은 강연이기 때문에 들어두면 일생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진료에서 벗어날 겸 핑계를 대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회에서 NBA를 마치고 온 1년째 백수가 된 친구와 함께 강연을 들으러 갔다고 합니다. 박사급 연구원들이 자리를 꽉 채운 강의장에 찢어진 청바지에 UCLA가 적힌 티셔츠 뉴욕 양키즈 모자를 쓴 당시로서는 무척 불량한 차림의 발표자가 나타났고 박사급 연구원들은 모두 무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면서 뒷줄에서부터 한 명씩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30분이 지나서는 맨 앞줄과 박경철 선생님 그리고 백수 친구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연 주제는 다름 아닌 WWW 앞으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외부의 세상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W 안으로 은행도 들어오고 증권사도 들어오고 핵무기도 만들고 전쟁도 한다는 당시로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요. 박경철 선생님은 그때부터 그 발표자가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다 미쳤거나 망상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강연 자리를 일찍 떠나 배울만큼 배운 연구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연이 끝나고 다들 나가려는 순간에 백수 친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는 W와 이야기를 더 해야겠으니 돈 10만원만 꼬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백수 친구는 당시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면서 이메일 사이트를 시작했는데요. 박경철 선생님은 그 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지를 잘 쓰지 않는다. 둘째, 우표값이 아까워서 잘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편지는 자고로 유필로 써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정부기관과 종합병원의 인터넷 전용선을 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병원 전 직원이 가입하는데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고 대구에서 시작한 전자메일 서비스 회사가 1년 반 만에 250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9년 초에 외국계 투자회사 골드만삭스의 회사의 지분을 600억 원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되었던 것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상용메일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박경철 선생님이 아주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1년의 과정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친구가 잘 돼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백수 친구에게는 인생을 걸고 뛰어들어야 할 복음으로 들렸고 자신에게는 망상장애를 가진 한 환자의 기괴한 이야기로 들렸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죠. 길도 없고 앞도 막막한 어려운 순간. 그런데 어느샌가 인생의 퍼즐이 맞춰져서 불현듯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는데요. 일로 머스크처럼 박경철 선생님도 세계적인 석학 레미 리프킨의 책에서 답을 구했다고 합니다. 현생 인류가 30만 년 전에 태어났을 때 유일한 자산은 돌돌끼였습니다. 그리고 30만 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가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0.1%의 창의적인 인간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꿈꾸지 못한 것을 꿈꾸면서 여기가 새로운 세상이다 라고 깃발을 꽂으면 0.9%의 통찰력과 직관을 갖춘 안목 있는 인간이 그것을 알아보고 뛰어들어서 한 배를 타고 등을 밀고 손을 당기며 이루어낸 놀라운 1%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 이 부분이 참 15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통찰인데요. 제레미 리프키는 그래서 0.1%의 창의적 인간과 그것을 알아보고 협력하고 함께 문명을 건설한 0.9%의 안목 있는 인간 즉 1%의 인간이 진정으로 문명을 이끌었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99%의 인간을 잉여인간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트렌드를 예견한 W는 0.1%였고 그것을 알아보고 참여한 백수친구는 0.9% 그리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했던 자신을 잉여인간이라며 처절한 자기 반성을 했는데요. 이 처절한 자기 반성 이후 박경철 선생님은 지나온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리프킨의 이야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200년 전 산업혁명 공작기계의 특허 1호를 방적기계라고 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양털이 있어도 모직능력이 없어서 네덜란드로 가져가서 가공한 후에 다시 수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모직물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W는 방적기계를 발명해서 모직물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때 일부 감자밭 주인이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직 생산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양털이 대량으로 필요해지면서 어마어마한 불을 양목장 주인이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감자밭이 사라지고 영국에 감자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자기근으로 아일랜드의 인구 절반은 죽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 비극의 원인은 모직 때문이었습니다. W 한 명의 생각이 온 사회를 뒤집어 버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 헨리 포드가 변속기와 액셀레이터가 달려있는 근대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포드의 제작 발표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헨리 포드를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했는데요. 기차보다 더 비싼 생산 단가로 만들어서 고작 4명밖에 타지 못하는 자동차를 누가 살 것이냐는 것이었죠. 헨리 포드는 이때 제대로 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원가를 낮추었고 정해진 길만 달리는 기차를 제치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길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동차의 시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W가 미국 제조업의 시대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때 헨리 포드가 W라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이 바로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인 록펠러였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기술은 없었지만 정유공장에 지분이 있었고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주유소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10대도 만들기 전에 8곳에 주유소를 만들었고 4년이 지난 1907년에 보급형 모델T가 대량 생산에 성공하고 가격을 낮추는데 성공하면서 이후 20년간 온 세상이 자동차로 전기차 시대를 성공시켰고 헨리 포드가 만들었던 헨리 포드의 자동차와 록펠러의 주유소를 동시에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활한 사막과 바다, 지구 어디에서도 접시 안테나 하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재사용 로켓을 이용해 원가를 10분의 1로 낮추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는 테슬라 자율주행 전기차와 연결되어 움직이는 모든 것을 서로 연결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FSD는 인간을 운전이라는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생산성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인류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인데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앞으로 5배만은 50시간 정도를 사용할 것이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는 그렇게 자동차의 가치를 5배 이상 향상시키게 될 놀라운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재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율주행으로 바뀔 인류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철 선생님의 통찰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W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W를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0.9%의 통찰을 가진 인류가 그 W에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박경철 선생님은 그래서 다시는 W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1990년대 가입비가 250만원에 기계값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비싼 핸드폰을 보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병원 원장님이 주신 핸드폰을 고향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자 다들 신기해하면서도 7,000원만 내면 삐삐를 주고 한 달에 2,000원만 내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비싼 통화료를 내고 굳이 핸드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경철 선생님은 그때 갑자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는 이것이 100년 전 헨리포드의 모델 T가 100년 후에 핸드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래 이게 W구나 하고 갑자기 눈이 번쩍 띄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가서는 총무과에 전화를 해서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핸드폰 기계는 모토로라라는 회사의 상품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당시 한국이동통신은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주식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이 하늘에 통했을까 때마침 한국이동통신이 SK에 넘어간다는 소리가 들리자 직원들은 자사주를 명동 사채 시장에 내다 팔고 있었고 W의 통찰에 올라타기 위해 월급만 받으면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한국이동통신 자사주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주당 2만원이었던 주식은 SK텔레콤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6만 5천원이 되었고 수익이 3배 정도라면 W라고 하기 곤란하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만원대에도 돈이 생기면 계속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주식을 샀다기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W로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식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3,4년이 지나고 1999년 말이 되어 이제 한시대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한주의 가격은 520만원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2만원에 샀던 주식이 520만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경철 선생님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자신은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나가던 마지막 W의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올라타고 다음 정거장에 갈 수 있었던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식 투자자가 아니며 다음 W의 버스를 올라타기를 원하는 승차 대기자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통찰은 바로 Y, 왜?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것은 W인가? W라면 왜 그런 것인가? 하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묻고 책과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왜 W인지를 처절하게 고민하는 통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자신은 0.1%의 W도 0.9%의 투자자도 아닌 잉여 인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경철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계문명 시대에는 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한다. 이때 인간은 거대한 공장의 부속품처럼 살아가야 했다. 왜? 라는 질문은 금기였다. 왜? 라고 질문하는 인간은 사회 부적합형 인간 취급을 받았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직렬 구조에서 일사불란하게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을 하면 아웃풋이 감소했고 그래서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때 사고방식은 잘 안되면 사람을 자르자이다. 이때 인간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서는 왜? 라는 질문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왜에서 출발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젊은이들이 다음 W를 찾아낼 수 있기를 희망했는데요. 여러분은 내가 앞으로의 W가 무엇이 될 것 같냐고 물으면 거침없이 손을 드러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두 시간은 떠들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문을 하고 최소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치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각과 자기애가 필요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믿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자신이 했던 일은 주식 투자가 아니라 W의 버스에 올라타야겠다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샀던 주식은 삐삐에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시대를 바꾸는 동안 2만원에서 52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990년대 시작되었던 인터넷 혁명이 모든 것을 인터넷 세상으로 옮겨놓는 새로운 30년간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모르는 새로운 해답을 찾아내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시대에 W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미래의 부를 손에 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발견해야 합니다. 당신의 W는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의 W는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의 W는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의 W는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적료와 Safari 당신의 W.ỏ Express 당신의 Cause seeing 당신의 워 UTement